안녕하세요 텐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제9회 한경 텐아시아 한스타미디어 야구 안녕하세요 텐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도 제9회 한경 텐아시아 한스타미디어 연예인 야구리뷰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오늘도 쟁쟁한 팀들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지난번 심한 경기 때와 마찬가지로 알바트로스팀과 컬투치킨스 콜라베어스와 천하무적 야구단 팀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저번 수건경기 때는 컬투치킨스와 콜라베어스 팀이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번 본경기는 어떻게 경기가 이어질지 저도 참 궁금해집니다 그럼 다함께 한번 선수들을 만나러 가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저는 지금 알바트로스팀 덕아웃 앞에 나와있는 오지호 선수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호 선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오지호입니다 오늘 경기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한스타리그는 저희가 한 2년 정도 쉬었어요 근데 올해 다시 팀을 재정비해서 이번에 한스타리그에 다시 참여하게 됐는데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 첫 경기를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첫 단추를 좀 잘 껴야 시즌이 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를 좀 중요시 생각해서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고 있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컬투치킨스에서도 승리를 예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오래되신 형님들이 많아가지고 뭐 컬투하면 워낙 유명하지 않아요? 원래 이제 다른 팀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노민 선배만 잘 막으면 더 잘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승리하도록 하고요 올해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알바트로스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지금 한 점 차이로 지고 계신데 기분이 어떠세요? 아 너무 지는데 기분 좋겠어요 너무 잘 치네 상대편이 홈런을 두 방이나 맞았어요 잘 던지는 투수인데 저번에는 한 점 차로 이기셨잖아요 시범 경기 때문에 그때는 시범 경기였으니까 뭐 그때도 재밌었어요 뭐 승패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더 아름다운 거 아니니까 이왕이면 이기는 좋지만 그렇죠 오늘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이길 거로 예상합니다 아 이길 거로? 예상이니까 아 이길 거로? 저번에 이기고 회식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갔어요 네 어디로 가셨나요? 그냥 불고기 먹으러 갔어요 옛날 불고기 먹고 컬투치킨스 안 가고? 아 거기 안 가죠 좀 멀어갖고 예예예 좀 가까운 불고기 먹었어요 만약에 이번 9회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면 공약이 있으신가요? 공약이요? 네 치킨을 100마리? 치킨 100마리를 쏘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경기 꼭 이기시길 바랄게요 응원해 주실 거예요? 네 우리 팀을? 네 알았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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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